어제 장기표 여론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암투쟁을 쭉 해오시다가 아직까지 돌아가실 연세는 아닌 것 같은데 80이 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작년 77세, 8세 이렇게 되시죠 아마 장기표 이분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대에 진정한 시민운동가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이분은 참 변치 않고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언론들은 민주화운동가 장기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저는 민주화운동가 장기표는 잘못된 표현이고 아마 본인도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장기표 여론이라고 하기에는 저하고 차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은 이분은 민주화운동가라기보다는 시민운동가다 이렇게 저는 올려 물론 이 시대 시민운동가들이 이분을 못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서울법대를 나와서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다 버리고 오로지 원초적인 운동 그 자체 그 삶과 말이 일치했던 매우 드문 그런 인품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분이 오히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명분의 감옥 속에서 살았던 분이 아닌가 뭐 일생의 어떤 편리함, 편안함 또는 안락함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제야라고 부르는 보통의 삶을 보통의 생활임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 제조 그러니까 관직이라든가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제야로서도 모든 제야가 이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제야라는 게 제조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형태로건 서서히 부패에 물들어가고 처음의 취지나 내건 슬로건 또는 처음에 본인의 명분과 세웠던 어떤 뜻과는 상당히 다른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장기표 이분은 말과 행동이 거의 완전하게 일치했던 분입니다 아마 이분이 종교에 굉장히 조회가 깊었더라면 아마 종교적 인물로 말하자면 일반인들의 어떤 칭송과 숭배, 숭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기표분의 시민운동가적 삶에 대해서 글쎄요 늘 정치권에 있었습니다만 정치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거과정에 뛰어들기도 했죠 정당도 몇 차례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대중운동가가 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죠 글쎄요 김문수 같은 분이 제조 어쨌든 확실히 정당구조나 정치구조의 그 속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래도 자기 인형과 주의 주장을 놓지 않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장기표 같은 분들은 제야에서 늘 대중정치를 지향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럼에도 제야운동가로서의 여통원칙을 지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카테고리로 민주화운동가냐 시민운동가 시민운동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특권반대운동을 쭉 펼쳐왔습니다 국회의원 특혜 폐지운동은 어떻게나 유명하죠 아마 이분 생애의 후반기는 거의 특권폐지운동 정치정화운동으로서 일관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대개 지금 민주화운동가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약 한 5천 명 가까이 4,900 몇 십 명이 됩니다 민주화운동가로 국가가 지정해 준 사람이 4,980 명 정도 될 텐데 그분들이 약 1,10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개인으로 환산하더라도 꽤 금액이 되는 돈이죠 수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표는 민주화운동 예를 들어서 전태일 이후에 전태일 사건을 보면서 노동운동에 눈을 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사회주의운동을 한 겁니다 장기표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인정을 하죠 사회주의운동을 한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북운동가들까지 심지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 있죠 광주민주화운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리적인 카테고리입니다만 그런데 이 장기표 이분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10억 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합니다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저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안 받는 대신에 오히려 국회의원 특권 폐기 운동을 쭉 해왔죠 서울더법대 학생회장을 했고 전태일 분신 이후에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했고 민청왕령 사건, 김대중 내란 모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 동안 영어 생활을 했습니다 영어 감옥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했고 국회의원 특권 폐기 운동을 벌였는데 여러 가지 국회의원 특권을 벌이자는 운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연봉이 본인에게 직접 주는 직접 수령액 1억 6천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그 보좌감 등등 비용까지 합치면 연봉이 5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5천만 원 정도로 떨어뜨리자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5천만 원 같으면 구체적으로 장기표회부는 5천만 원이라기보다는 월 4백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 4백만 원 그러면 이제 12개월이니까 4,800만 원,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근로자 평균 연봉에 해당이 되죠 월 5천만 원 정도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100만 원을 완납을 했습니다 참별 명예훼손이 다 있죠 명예훼손으로 구제받아야 될 사람은 국민들인 것 같은데 통장에는 5만 7천 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평안한 영혼의 휴식을 바랍니다 네 네 전행 전쟁 Contact